뭐라고 하길래? 응? 보목이지? 응 응 예뻐요 예뻐요 벌들이 수정한다고 난리네 이거 복숭아나고 몇 년 된거에요 엄청 오래됐죠? 생냥파다 생냥파? 응 생냥파 고구마 오늘 말씀드렸어요 성냥파 아 아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새어 양념 새어 양념 대기 시lause lest풍 소스 소스 물 hot 흰 파 소스가 소스 고추 seu . . . . . . . . 울렁울렁 울렁도나물 문화국물에 요즘 달래철이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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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물 껍질하고, 문어하고 잡히래요. 복숭아꽃도 잡히고, 봄이 아침저녁으로 덥잖아요. 반팔 입어야 되잖아. 봄이 푹아버렸다니까. 봄이 너무 짧아. 열어버리잖아. 바로 열어버리잖아. 참나물도 맛있을 것 같아. 어머니는 어차피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실컷 먹는 것 같아. 호래기는 어때? 맛있어. 부드럽다. 먹물까지 다 먹는 거 같아. 먹물까지? 응. 호래기는 베리 머다른거 같아. 근데 이거 먹고, 멀, 머리나물 먹고. 나 갈 때 싸먹었잖아. 응. 좀 울릉도나물 같다네 음 그거 먹는 것 같다 울릉도나물 초장 쓰고 먹으니까 엄나무 먹는 것 같다 그래? 음 좋은데 현량파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 현량파? 응 복숭아꽃이 앞에 있으니까 행복했지 어? 그래? 응 음 양배추가 꿀맛이야 양배추가? 음 아 순수하게 달래 된장찌개 응? 달래 된장찌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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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는 요런거 까먹으면 맛있겠다 곰피하고 홍보가 맞겠네 응? 곰피하고 홍보가 맞겠네 응? 곰피는 없겠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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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먹었네 큰일났네 몰래? 네 돈 안 빠졌어? 다 먹게 빼고 빼고 뭐 다 먹... 쭉 빠져 푸는데 그거 다 먹었네 소화 안되면 되지 뭐 다 얘기 들어봤어? 뭐? 군대에서 먹고 남은거 돼지 갖다 주는 밥 왜 그래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참나 맛있어 이거 한번 봐봐 봐야지 흐흐흐 봐 참나물도 있니깐 맛있어 다 먹고 먹어봐 다 먹었네 참나무? 아니 멍게 참나무 멍게 참나물도 있니깐 어때? 상큼하지? 그냥 완전히 완전 잘이지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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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